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롭게 선보인 월요일 유튜브 현장 방송 정치 직격인데요. 오늘은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정치한상 여쭤보기 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재명 후보가 우리 의원님을 그렇게 모셔가려고 하는데 답이 없다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연락 받으셨었어요 실제로? 당연히 통화가 있죠.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냥 완곡하게 사양을 했어요. 제자, 스승 제자 직원이죠. 심적으로는 응원하지만 내가 지금 현실 정치 선거에 나가고 있는 건 좀 지났다. 조금 농담 삼아 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이상 싸구려 10백 원 잔바, 10팔 원 잔바 이끄시지 않다. 그래요? 지금 혹시 3고 처리가 아니라 2고 처리 단계에서 아직 한 분이 더 남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안 가셨고요? 별로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선거 큰 선거 몇 번 했잖아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건 다 그래도 좋은 결과를 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름다운 기록이죠. 지금 또 이렇게 뒤늦게 저것도 한 번 뭡니까? 제가 지나온 길을 갔다가 책도 냈는데 그러면 다 이런 건 다 현실은 끝났다고 봐야죠. 합류를 안 할 생각이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유롭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너무 인위적이죠. 인위적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보기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과가 여러 가지 형태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2년에 당시 박근혜 후보죠. 부친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작에 좀 말을 하라고 했는데도 못하고 사건 터지고 나서 말실수하고 나서 했잖아요. 그런 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그때 인약당 사건 같은 거죠. 유신인이 그런 것 같다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평가를 말한 거죠. 사과라기보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6년 가을에 jtbc 동영상 나오고 나서 태블릿 pc 나오고 나서 세 번인가 사과했었죠. 사과했잖아요. 그건 오히려 그건 완전히 역효과가 났죠. 불을 질렀죠. 불을. 그 다음날부터 촛불튀기 생긴 거예요. 사실을 인정해버린 거죠. 저는 그때 그것은 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934년에 워터 객주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해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당시 이른바 녹음테이프 그거는 보관할 의무도 없는 거고 파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자기는 그냥 가지고 있더라도 공개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법원 가서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왜냐하면 그전까지 대통령들 많이 했거든 그런 거 온갖 오죽하면 암살도 했잖아 대통령실에서 고진 디에미니 트루이 형이 많죠.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뀐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나는 박근혜 대통령 사과 2016년 사과는 그게 전에 의도했던 거와는 180도 반대 효과가 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과를 한다고 이게 일단 악재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과가 가장 그 사안이 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 뭐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 것은 자기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이고 잘못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이라면 객관적이게 사과한다고 해서 사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인지 뭔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 했던 거 먼저 본 사람은 다르고 역사적인 것에 대한 자기 평가는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2016년에 사과 그런데 그건 다 바뀌냈더니 솔직히 인정했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무엇에 대해 사과인지도 정확하지 않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크게 진솔하다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은 없다고 봐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김종인 총괄은 걸림돈 하는 거 제거됐다고 그렇게 호평하던데요 그러니까 대선 캠페이스는 다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게 캠프 아닙니까 궤변 만드는 게 캠프로 하는 거예요 궤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양쪽에서 하는 거 다 손수가 다 시원치 않으니까 양쪽에서 캠프하는 거 다 궤변이죠 뭡니까 억지로 변명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요새 캠프 걸림돌 제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제 선대위처는 해명제로 냈잖아요 이거 갖고도 설득이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나는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솔직히 나도 대충 보면 이것저것 구체적인 것에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과장인가 어떤 건 허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비추어 볼 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얘기 나오는 거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과연 진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혀 안 받잖아요 인성 자체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걸 다 도표로 그려놓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과장이고 그게 얼마나 추잡하고 창피한 겁니까 부끄럽지 그럼 어제 김건희 씨가 카메라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진솔함이 별로 없었고 전달이 안 될 거다 국민한테 이런 말씀이시네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뭐를 사과하는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에 대해서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길을 못 잡았죠 사실은 확인해 준 거니까 이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문제를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탈탈탈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거 비슷한 사안 아니냐 그런데 왜 태도가 그렇게 이중적이냐 이런 점을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조국 교수 사안에 대해서도 인턴을 허율했다 심지어 표창장을 조작했다 표창장을 조작했다 어떤 건 상당한 사실로 드러났고 그런데 그건 이제 조국 교수 자식들이 대학 입학에 사용했다는 거니까 그게 일정의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런 거래에서 사법적이긴 했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하는 말이 이건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위촉이니까 그런 거니까 공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것이 범죄를 구성하느냐 말느냐 그걸 떠나서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걸 그 사람의 어떤 진사람 여부 인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것이 무슨 사법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는 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좀 내가 볼 때는 다 괴변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공정의 아이콘으로 계속 새굴려 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물건 나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그 공정의 아이콘이라 그럽니까 그게 다가발전이지 제 질문이 잘못됐나요 나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는 윤석열 후보가 제일 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몰랐지만 내가 제일 먼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검찰권으로 남용했다 특히 제가 인터뷰 때 몇 번 했어요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우리 형법 공부할 때도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죄를 굉장히 폭넓게 원형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법원장 대법관 등등등 했는데 직권남용이 상급심에 가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잖아요 나는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부인인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건 난 관심도 아니고 검찰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사람이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겠어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문제의식이 거기에 김건희 씨 얘기는 나중에 알게 된 거고 내가 부인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기본대로 갖고 있는 내 시간은 그렇습니다 공정한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가 갖고 있죠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검찰 윤석열이 검찰총장 또는 서울지검장으로서의 검찰권 남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쳤잖아요 난 그래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고 호칭 없애자 청와대 제2부 수신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 씨도 어제 대구민 사과를 하면서 선거기간에 자숙하겠다 취지로 주장을 해서 얘기를 했고 그냥 보통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선거에서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 김양삼 전 대통령 사모님 부인 여사 전혀 외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마치 안 하셨다 그러면 뭐냐면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작동했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원래 안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대구민 사과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동 전 의원님의 평가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씨 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수용생활이라 그러나 감옥에 있는 게 별 의미도 없고 사실상 좀 인도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문의에서 사면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했습니다 건강이 되게 안 좋았다는 게 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다르죠 난 지금 청와대에 한심한 게 왜 이면박 전 대통령은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변변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얘기해도 된다? 아니, 그렇게 좀 확실하게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좀 더 풀어주세요 어떤 차원에서? 아니, 이면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했으니까 불복했습니까? 정치적 보복이라고 납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면을 합니까? 중대하게 차이가 있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사실상 변경을 포기해버렸잖아요 좋다 진짜 말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것 제가 구차하다 그건 결국에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의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면을 해 주는데 난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그건 말을 못 해 난 그래서 좀 답답한 것 같아 난 두 사람 케이스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죄의 질은 어떻게? 죄의 질도 다르다고 하시나요? 그것도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솔직한 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부친 때부터 계승한 게 타급 재단 법인이잖아요 정수장 괜히 유경공단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치가 않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문제가 됐던 K스포츠니 미르 재단이냐는 것도 개념이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친 시절에 있었던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지금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니까 넘어갔는데 그래서 갖고 본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보는 시각이 우리 현 기준과 다르더라고요 아,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정수장 학위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야당, 당시 야당에 그랬는데 임기 중에 그거 임기 끝나고 나서 하면 모르지 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최순실 씨가 엮여져서 경제적 공동체 이런 거 그다음에 승마 사건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단인 이런 게 보는 그러니까 뭐 색다른 분석이십니다 아니, 난 좀 부친이 있었던 그걸 그대로 그냥 습관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밖에서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진 거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그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일종의 파렴치범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도 그냥 대기업한테 변호사병 갖다 떠안기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같이 보면 안 되죠 거꾸로 볼 수 있는 게 개인의 어떤 범죄 동기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죄질 말고 그것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놓고 보면 오히려 박근혜 씨의 경우가 더 중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글쎄요.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 운영을 잘못했죠 김무성 장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당원과 의원이 뽑은 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박살을 내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다고 배신의 정치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비선 그 문제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은 박 전 대통령은 좀 좀 그렇다 그게 좀 그걸 의도적으로 나빴다기보다 그런 게에 대한 좀 함부로 표현할 거야 판단 기준 같은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고위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네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고위지. 인식이 있으면 고위인데 그러니까 인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지금 인식이 좀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좀 고위범보다는 과실범입니까 그러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인식이 있었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게 아니고 그 밖의 한명수 전 총리 등도 많이 했잖아요 복권시켰고 그게 이제 사면이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대선 공약으로 자기가 사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면권 남용한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동조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또 이제 마음의 빛을 터는 거죠 그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마음의 빛을 하는 게 조국 전 장관한테 조국 마음의 빛이 있다 마음의 빛을 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한명숙 전 총리 복권시킨 거 그거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는 기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많이 이번에 했잖아요 사면 복권 그걸 자기 이번 지나면 좀 너무 표현하니까 이번 성탄절 아니면 임기 멀쩡히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는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것에다가 또 이제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보는 시각이 저랑 비슷할 수도 있죠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명박 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다르죠 박근혜 씨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 정부는 기준은 좀 다르다고 봐요 시각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촛불 정부를 자기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박근혜 씨를 사면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대처를 보건대 저는 좀 이번에 부담되는 거지만 해야 할 일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호평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또 다른 시각 이걸 자꾸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분열을 어떤 그 저기 노렸다 뭐 tk의 어떤 그 표시문과 저기 갈라넣기 위해서 박근혜 사면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공학적 분석은 어떻게 변경하십니까 지금 이미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고 또 이제 만일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좀 부정적인 섭섭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겠죠 또 반대로 또 뭐 지금 이러이러 하니까 이게 과거는 덮어주고 해당 뭐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 또 다른 방향은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런 걸 하겠습니까 메시지 안 낼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박근혜 씨를 찾지를 않고 박근혜 씨도 뭐 전혀 메시지를 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대선까지 갈 거다 그럴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tk 지역에서 약간의 어떤 표심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진다는 뜻인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사면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tk 지역에서 지지율이 그 이전에 민석 후보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정하게 그러나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탄력을 더 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별로 난 글쎄 난 뭐 그럴 거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선거 때 tk 지역 호남에서는 거기다 헛된 기대를 많이 하는데 까보면 다 똑같았어요 요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요번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악재가 몇 가지가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 하락세 이재명 후보는 완만하지만 상승세라면서 골든크루스가 이미 나타났네 아니네 여러 가지 이야기였던데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대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느끼는 것하고 어떤 예를 들면 장모가 밀치면서 유죄 판결을 났잖아요 그 전하고 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전에 나왔던 불법 요양병 그거 같고 그런 건 그냥 대충 뭐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좀 있구나 네 그런 거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 쪽의 지지 바꾸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 직권 성향 이렇게 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불구하고 정권 교체 욕구는 크기 때문에 또 이제 아직도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마지막 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눈 감고 이번에 찍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한 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흐름도 일정하게 같은 추세로 잡힐 수 있다고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론조사할 때 뭐 좀 지난번에 이런 게 생기니까 없다 하기보다는 뭐 이제 제3후보에다가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별도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아 이 얘기 좀 먼저 이게 이제 판세하고도 이제 미치는 영향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총리 만나가지고 이제 손을 맞잡았고 또 열린민주당하고 통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런 움직임이 결국은 새해 벽두에 골든크로스를 확실하게 못 받기 위한 어떤 그 사전포서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던데 일정의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당 분열 상태가 아니고 모아지는 게 되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처음에는 지지율도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또 당내에서도 좀 회의적인 게 많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해볼 만하다는 것 보니까 자연히 이제 당의 힘을 받겠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뭐 10%에서 계속 벌어지면은 그렇게 뭐 잘 선거운동 자체가 김이 빠지죠 맥이 빠지죠 맥이 빠지죠 우리가 그 2007년에 봤잖아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좀 탄력은 받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해볼 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탄력을 받죠 당도 단합이 되고 쉽게 하면 이제 으쌰으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당이 단합이 되죠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 때도 같이 활동하고 하셨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대위 모든 직책 지금 사퇴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당대표가 당 내부 인사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빚어서 그것도 그냥 공중전으로 언론이 미디어에 나와서 공중전 버리는 거 초유의 사퇴죠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가 없을까요 그래요 아니 왜 그런다고 기상천이 아니래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지금 이틀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격적인 대표를 선출했고 박격적인 후보를 초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일이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제어를 못하는 건 그렇다 치고 김종인 총괄은 제어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못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2012년 때만 해도 이제 많은 일선 기자들이 이준석 당시 위원이 이제 인터뷰 하고 뭐 이런 내용 같은 것이 이제 그 배우의 김종인 박사가 좀 코치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아 2012년에 그런 해석이 있었어요 그런 해석이 또 본인이 좀 말하기 거북한 거 뭐 이런 지각도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는 아마도 이제 좀 그런 단계 지나버린 것 같아요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신 거고 이미 뭐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이 뭔가 좀 우리가 순리대가 볼 것 같으면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말을 아끼는 게 원칙인데 뭐 이게 뭐 언론에서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나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잖아요 기사가 되고 뭐 언론은 자간에 클릭스 올리는 게 제가 목숨은 걸고 포탈에 올리고 댓글 많이 붓고 욕이고 뭐 간에 부정은 못하겠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환경하고 맞떨어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뭔가 기상천왕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결국은 이제 장기포 속으로 자기 정치 기반 다지기 위한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면도 있을 게 있고 또한 10년 동안 한 게 잠깐 방송에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몸의 체질화되어 있지 않겠어요 익숙하다 네 그래서 잠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여하튼 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반 농담 삼아서 한 얘기지만 2012년에 박근혜 후보 때 선율 의장 대표가 지금 누구인지 보면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때 지금 대표가 누구였죠 황의회 의원의 대표였잖아요 아 대표가 그랬나요 비대위원은 기억하는데 대표는 기억을 못하네 비대위원은 총선하고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은 당대표가 엄연히 있고 손대위를 끊어가지고 제가 중요한 건 후보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후보 중심이니까 또 그럴 때는 당대표라는 것은 당의 조직으로 움직여서 후보를 뒷받침하는 거죠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당대표가 누군지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강제수 없이 아 그랬네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기는 선거잖아요 그게 음 근데 요번에 너무 그러니까 도드라진다 그럼 뭐 이게 당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도 이기면 정치학 교과서 다시 바꿨어야 아 그래요 윤석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요 근데 또 누구 하나도 제어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약체라서 그런 거죠 아 후보가 카리스마가 있고 그러면 뭐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후보가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취약한 거냐 취약한 후보를 불러주는 당이 취약한 거죠 아 예 그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